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4일 여러분들과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작년 이렇게 고점 찍고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향후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진 로봇이 저점에서 바로 반등에서 신고점 갱신하고 전고점이었던 이 13,000원까지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시점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9,000원 가격대 라인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아주는지 혹은 이 8,000원까지 내려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 저점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기술적인 반등 통해서 1차적으로는 다시 한 번 11,000원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지가 확인되는 저점까지 내려갔을 때 이 눌림목 구간까지 왔을 때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평당가를 낮추실 수 있도록 추매할 수 있는 구간을 잘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이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핵심 스윙 종목 유진로브 같은 경우엔 작년 8월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시점에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 1만 3천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8월 22일자 181분에게 알려드렸었고요. 8,500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는 1만 3천원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눌림목 구간에서 잘 잡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유진로봇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기업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에 대한 차트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저점 제가 말씀드린 9천원 라인대에서 현재 지지가 만들어졌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고 로봇 테마 관련해서 유진로봇의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호재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9천원 라인대에서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지 아직 더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8시 반부터 어제짱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고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지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평당가 낮추실 수 있게 저점 확인되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유진로봇이라고 문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시고요. 실제로 이 유진로봇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유진로봇 앞으로 2분기까지 6월까지의 매출, 예정 매출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4월달에 중요 공시가 있기 때문에 이 4월달 공시 내용을 토대로 기사가 연달아 터질 내용들도 모두 체크해두었기 때문에 이때 기술적인 반등 노려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 13,000원 돌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이렇게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 주가를 견인하면서 매수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해서 작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거래대금이 조금 터지면서 이탈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매수 당시에 50%가 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이탈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진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미리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마음 편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에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YC캠과 EO테크닉스 제가 보내드린 시간을 확인해 보신다면 4월 4일 장전 8시 53분에 263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YC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내일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EO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지금은 18%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는 23%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수급 확실히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9시부터 유튜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본업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로스아의 바이오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 물량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 저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폴딩하셔가지고 4월 말 5월까지 기사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5백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HLB 매수가 1만 7천 5백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그래서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사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만 7천 5백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5천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2만 2천 5백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천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인 8천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천 5백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천 5백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